괜찮아요. 만져주세요. 그러면 지금 긴장한 게 얘한테 그대로 전달됐어요. 그냥 편하게 만지면 되대는 거는 만져달라는 뜻이거든요. 와서. 근데 본인이 무식적으로 그런 거예요. 긁어주세요. 긁어주셔도 돼요. 이제는. 옷 같은 데 이렇게 긁어줘요. 그렇죠. 밑에. 밑에 포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당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. 가려요. 발로. 애를 가리고 발로. 두 발로 가리고. 저기로 가자. 내가 갈게. 포포가 일로와. 바로 옆에 애들이 있으니까 안 가려고. 차라리 이쪽으로 앉으시는 게 나아요. 걔들하고 앉을 다른 방향으로. 가라. 다가가면은 좀 긴장하는 거죠. 얘들 꺼지라고. 네. 사람한테 지금 긴장하고 르렁대는 게 아니고. 치치 뽀뽀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. 계속 치치 뽀뽀 경기. 움직이는 거 있을 때 있어요. 덮어. 다가가면은 한번 나갔어요. 다시. 네. 그다음.